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히읗 받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발음을 어떻게 하나 우리가 히읗 받침 단어가 많지는 않은데요 히읗 받침은 다른 받침과 다르게 조금 발음이 나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음 이름 배울 때 히읗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배웠어요 보시면 히읗은 쓸 때는 히읗이라고 쓰지만 발음은 디귿으로 납니다 히읗 이렇게 해서 히읗 받침이 디귿으로 발음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름에서만 써요 다른 데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자음 이름에서 히읗은 자기 이름 소리가 이 히읗이 디귿으로 소리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히읗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아마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 한번 볼까요 놓아라 책을 거기에 놓아라 히읗이 없어져 버렸어요 놓아라 이거 아니죠 놓아라 마늘을 찌워서 김치를 담글 거예요 찌워서 이때 역시 히읗 없어졌습니다 이래서 히읗이 없어지는 경우인데 그럼 어떤 게 없어지느냐 다음에 이응이 오면 없어집니다 이거 아주 쉬워요 법칙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응이 오면 히읗 탈락 그리고 이제 다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시면 니은으로 변하는 경우에요 우리 집 개가 지금 새끼를 낳는 중이에요 히읗이잖아요 낳다 낳는 낳는으로 돼요 접시를 놓는 중에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놓다가지요 놓는 놓는 이것도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 니은으로 변하느냐 뒤에 오는 자음이 니은일 때는 앞에 히읗이 니은이 됩니다 지금 보신거에요 두가지 법칙을 아시게 됐죠 하나는 히읗 뒤에 이응이 오면 소리가 없어진다 두번째는 히읗 뒤에 니은이 오면 그 히읗이 니은으로 변해서 소리가 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네번째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거에요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보세요 기역과 디귿이 히읗과 만나면 크와 트로 변하는거에요 히읗과 티읗으로 변하는거에요 굉장히 이게 가장 히읗받침으로 오는 발음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고 받아쓰기 할 때 아이들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겁니다 자 동그라게가 아니고 동그라케 히읗은 없어지고 그냥 기역이 키읕으로 변했죠 어머니 뭐를 낫다 하는거 낫 다가 아니고 낫타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히읗을 발음하는 받침으로 올때 히읗 발음 방법 네가지 했죠 그중에 첫번째 자 보시면 히읗의 이름자를 쓸 때 디귿으로 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히읗 이거는 한가지 밖에 없어요 두번째는 히읗이 아예 탈락되서 소리가 나지 않을 때 입니다 보시면 어떤 경우라고요 히읗 다음에 이응이 올 때 노 알아 찌 어서 이렇게 세번째는 니은으로 변할 때 어떤 때 니은으로 변한다고요 바로 뒤에 오는 자음이 니은일 때 닮아가는 거예요 낫는 놓는 찢는 닮는 자기 비슷하게 된거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히읗과 기역이 만나면 히읗으로 되고 히읗과 디귿이 만나면 티읗으로 되는 것 그래서 동그라케가 아니라 동그라케 나 다가 아니고 나타 역시 찢 찌어서일 때는 히읗이 탈락이지만 다가 붙으면 찌타 노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 법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네가지를 잘 알고 계셨다가 필생활에서 또 우리 아이들 한글 공부를 할 때 잘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를 찾아뵐게요 한글정쌤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